급식아줌마를 급식아줌마 어 그럴듯하네 게임을 해보신 분이나 보신 분들은 스포하지 마시고요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분수라던지 스토리에 대한 스포라던지 이런건 절대 하지 마시고 처음 보시면서 뭔가 같이 제가 헤맬 때 뭐 저거 아닐까요 뭐 이런거는 괜찮지만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되요 뭐 이러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냥 공략방송 보는게 낫지 게임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왜 옮겨야 되는거야 나는 더이상 가지도 않는데 왠지 저길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으쌰 쒸쒸 야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뭔 소리야 뒤로 백점프 아아 잘한다 흐흐흐 잘한다 아주 좋아 지금 스무스합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냐 여기서 저로점프해야되 아니 안돼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아버지 꿈이였나? 어디서 되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키 크는 꿈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키 크는 꿈입니다 이거는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 꾼 겁니다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들고 갈 수도 없고 뭘까? 어쨌든 저기를 올라가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쵸? 다시 짬푸 백점프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지? 아 저길 또 올라갈 수 있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오오 아 여기 전등에다가 불을 키는 게 뭐지? 무슨 의미지? 이 전등에다 불 키면 뭐가 로딩이 되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운데 있는 거요? 어 가까이 왔을 때 점프해서 도전 해봐야지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가까이 왔을 때 뛰어야 했다 가까이 오면 하나 하나 둘 지금 있니? 그렇지 오 바 우정자님 시도 안 했으면은 계속 헤맬 뻔 했잖아 사람은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되든 안되든 네 어디까지 올라가니? 흐 으이샤 아니 죄송 죄송은 안 해도 됩니다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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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저기로 iss 다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어 흐 돼이 앗 헝 네 내리 targeted medications 흐흐- 흐음- 흐음- 좋아 어어 하- 참 이 버튼을 하나 허- 이 버튼을 내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던 거야 으아어들이 탈러 내리냐 아 저걸 먼저 내려야 되나? 으잇 그렇지 이걸 내리고 어 그런 다음에 오adt가지마 prowad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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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와 다시와 돌아와 오케이 거기다 넣고 돌린다 dialog 어It 잼싹이 다음 강아지입니다 .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이거 어떡해 이쯤이서 간... 흐흐흐흫 야 여기서 시작하게... 흐흑흐흑흐흑흐흐흐흑흑흑흐흐흑흑흐흑흑흑 이 녀석이야 큰일날 뻔 자 이제 얘를 땡긴 다음에 어? 내가 타고 있으면 누가 좀 이거 해주면 안 되나? 어? 내가 타고 있으면 누가 이거 제껴주면 안 됩니까? 으응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올라가 올라가 빨리 왜 안 올라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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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어 됐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엄지손가락이 막 어 안 보이죠 잘 힘을 넘어줬더니 움푹 패였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이 어 저긴 또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걸 빼가지고 크으으읍 어 어 더 안나와 어 어 그럼 여기서 점프 아 이거 얘가 더 나와야지 계단을 만들지 어이 첨 얘는 얘도 안 돼? 얘는 얘 빼고 무슨 분위기입니까 채팅 왜 게임방송 보다말고 여러분 왜 분위기가 왜그래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야야 아야야 무슨 소리야 아야 아 아 아 아 아 뭐지 쟤네를 구출하는 거야 쟤네를 구출하는 건가 으 으 오 오 뭐야 저거 오 저거 싫다 오 싫다 저거 저 보통은 저거를 가서 잡아ап-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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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야- 으으 으이 각자 으응 어?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 아까 왔던 데잖아 으으윽 아이 또 시작이야 으으으 으으으으 으으으 으으으으으 으으으 아ㅏ 이이.. 이거 여.. 예길 지나가려고 그렇게 돌아온 거였어? 와아 그런거였어 예 들어가세요 잘자요 예 싸우지들 마시고 서로 오해 푸시고 어서오세요 베베님 요 또 치 쟤 또 뭐야 아 이게 지금 배 안이라서 이게 파도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저렇게 되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안 돼 안 돼 여기 그림자 그림자 됐어 흐ken 하나 둘 석삼 좋아 와 무슨 인디아나 존슨줄 으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 아 다시 다시 무북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쉬어 여기서 한 번 쉬어 그래 이제 되겠지 이제는 가도 되겠지 호우 여기서 저장해 주면 안 돼? 응? 하아 나는 방심하지 않아 비켜 조심조심 와 여기 뭐야 계단에 난간도 없이 위험하게 애들 위험하게 하나 둘 석삼 우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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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점프하고 점프해서 배달려 아주 좋아 여기서 점프해 그렇지 아 진짜 아 아 아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감옥 아 고맙습니다 트로피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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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문에 눈 달려 있어 오우 발설을 asm을 만들으라구요 냥코티비니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시작부터 게시해놓고 무슨 얘기 언제 하냐니 오늘 게임 방송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시작하면서 뭐지 어? 일로 가야되나 계단으로 올라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가볼까? 왔으니까 어이 깜짝이야 뭐 먹냐구요? 얼음이요 얼음이었습니다 불 켜 저 뭐 도전과제 같은건가 저거? 어? 왜왜왜왜 문 열어주세요 그럼요 돈주고 사는거죠 풀스 게임이니깐 뭐야 뭐야 나온숨이요? 이게 다요? 뭐요? 뭐 없죠? 그냥 가자 계단 올라가자 아잇 놔 자 올라가자 자 올라가자 뛰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 와 이거 되게 디테일하네 발소리가 그죠? 발자국 소리가 되게 디테일해요 어디를 밟느냐에 따라서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축구하자 축구 축구하자 축구 얘들아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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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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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겠네요 못쓰겠어 축구 실력이 영 형편없네요 드리블 슛 슛 슛하라고 이놈아 죄송합니다 축구 준비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로 갔지 이제 저기 또 뭐가 있네요 요거를 끌고 무서워 난 또 찡기는줄 가방에 또 찡기는줄 그렇지 그런 다음에 여기를 타고 올라가나 아 그렇죠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침대는 뭐야 이게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이 사람 이것도 되게 작은건데 근데 지금 서랍이랑 이게 높이가 이게 말이 되는건가 침대랑 비율이 영 아닌데 이상한데 흐허허헣 흐허허허 흐 이상한데요 어휴 자 어디 어디 어디로 가 여기 뚜럿봉 어 뚜럿봉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뚜럿봉을 들고 가나 설마 뭐 해야 돼 아 저기 또 전등으로 전등으로 또 뛰어야되나? 설마? 그런가 본데? 전등으로 또 뛰어야되나 본데? 오 무서운데? 거리가 아닌데 용? 전등으로 뛸 만한 거리가 아닌데 아니잖아! 어? 열쇠다! 어 뭔가 이득? 소중하게 소중하게 가져가야지 뭔진 모르지만 이득 이거를 어디다 써야돼? 근데 으쌰 기타 기타래 기타 여기 엄마 기타 부금 같은게 없나? 기타 기타 부금이 없네요 안타깝게 기타 부금이 있으면 뭔가 연주를 하려고 했더만 이거를 어디다 써야돼? 여기 뭔가 있... 어? 오 오 와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야 열쇠 들어 그렇죠 그렇죠 크... 그치... 아주 좋아... 뭔가 스무스하지 않나요? 아주 좋아요 넌 보니? 귀엽다 너 여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던져야 되나? 예 들어가세요 아까 휴일 날린 뭐 아까 현황 얘기하시더니 누구를 길찍 들어가래 그건 반칙 아닙니까 그것은? 나은숨에 쓸 인형이래 물건을 옮기는 동안 S를 누르면 던진대 아 그럼 저게 맞나? 얘를 던져서 하는게? 던져서! 아하! 그럼 이 각도를 잘 맞춰야겠네요 던져서! 그렇죠!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지? 뭐였지? 뭐였을까 저거? 뭐지? 뭐해야되지? 뭐지? 예에 비꼬오세이용 뭐해야되지? 으음 어디로가지? 저걸 또 누르라고? 저걸 또 눌러야 되나? 얘를 한 번 더 써야 되나? 아 이거 엘리베이터구나 눌러주세! 눌러주세요. 좋아요. 고치겠네요. 갑니다 어 배고파 아닌가 어 배고파 얘 배고파 어떡해 나 배고파요 어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 나 너무 배고파 어떡해 얘 배고프면 죽나 어 여기 전등 전등 어 왜 전등 불 안 켜져 좋아 어 배고파 어 죽었어 아닌가 죽은건 아니죠 야 먹다 갇히면 안되는데 또 갇힐거 같애 이거 봐 갇힐.. 갇힐다니까 아 딱 봐도 갇힐거 같잖아 어떻게 되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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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하는거야 잡아가서 아 저세상에 제일 치사한게 먹을꺼 가지고 이러는건데 그죠 뭐야 뭐 이까짓거 쯤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여기는 저기 못나가 저기 못나가 저기 못갈거 같은데 뭐가 또 있어야 되나 저걸 또 점프해서 뭐 해야되나 으헉 뜨흐흐흑 테이파 이거 못 구해주나? 못 구해주나? 위치를 맞추기가 힘드네 이거 어응? 어응? 아잇챠 이쪽이 아닌가? 위치가? 여긴가? 이쯤이겠지? 아닌가? 더 저쪽으로 가야되나? 오히려? 어휴 위치를 좀 어디야 어디 위치 맞추기 힘든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끝으로 돼야되나? 완전 끝으로 돼야되나? 여기로? 완전 끝으로 돼보자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멀어졌어 쟤가 흐려졌잖아 그쵸? 안에 있는 애한테 슬슬 미안해진네 오히려 어 이 정도 아이씨 아이씨 이게 아닌가? 더 다른 것도 갖고 가야되나? 얘는 못 갖고 오겠지? 안 되는데 더 가야되나? 이상하네 나 나 이렇게 공간감이 없지? 어? 나 왜 공간감이 없니? 오 됐다 오 야 뭐야 그렇게 빨리 그러면 안되지 어? 어떻게 해야돼? 이거를 이렇게 되나? 오 오 그럼 반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오 아나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점프! 아이 엄마야 김전또 사정 안녕하세요 여자 tier 기다ylan 양평 앙